한국 법무부가 5월부터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제 ETA를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ETA란 외국인이 비자 없이 입국하고자 할 때 방문할 나라의 홈페이지에 개인 및 여행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입국하려는 나라의 여행허가를 미리 받는 제도입니다. 현재 미국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한국 국민이 미국에 비자 없이 입국할 때 이스타라 불리는 전자여행허가를 받아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 법무부는 이번 달까지 관리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5월부터 8월까지 시범 운영한 뒤 9월부터는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을 비자 없이 입국하려는 미국민들의 경우 항공기 탑승 최소 24시간 전까지 대한민국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해 ETA를 신청해야 합니다. 홈페이지는 www.k-eta.go.kr이고 모바일 앱은 m.k-eta.go.kr입니다. 미국 시민권 소지자도 9월부터는 ETA 전자여행허가를 받아야 한국행 탑승권 발권이 가능합니다. 한 번 발급받은 ETA는 2년간 유효합니다. 탑여행사의 신승철 대표도 전자여행허가 제도가 새롭게 도입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문의가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9월부터는 ETA, 한국의 법무부부터 시행되는 전자여행허가서를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입국을 못하는데 이것은 미리 해놓으실 경우 5월부터 8월까지 시범기간 동안에 미리 해놓으시면 피드 세이브가 되고 입국하는 데 편리한 입국심사서를 할 필요 없는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많은 전화가 오고 있는데 저희 여행사에서는 이것을 항공권 구매 시에는 이것을 무료로 서비스해드리고 있습니다. ETA를 승인받은 경우 한국 도착 후 입국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며 신속한 입국심사를 받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9월부터 본격 시행될 ETA는 현재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한 미국 포함 21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할 예정입니다. 5월부터 8월까지 시범 운영 기간에는 ETA 신청이 의무는 아니나 신청 수수료 만 원이 면제됩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